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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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이번에는 캐릭터 스니터가 미키와 킹입니다. 베넘 스트라이크를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킹은요. 무에타이를 배웠다고 해요. 아니 이거 무슨 출리냐 출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욕먹겠다 이거. 구독 취소! 아니 이거 구독 취소 하겠다 이거. 구독 취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 진뿐님 멋있긴 한데 조금 모른다. 게임 대회가 아니라 이거 무슨. 알겠습니다. 아주 못 볼 걸 봤네요. 아까 그 저기 알겠습니다. 재미. 롤링워퍼. 됐습니다. 다시. 다시 그 장면. 네. 네. 아 이게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준비를 못 하겠어요. 네. 아 저기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빨갛게 떠올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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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뿐님. 오. 오. 두 번째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2번판이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2. 어떻게 된거야 이게. 김선영 화이팅! 다음에 게임 바꾸야 될거야. 와. 챔피언 결정전인데 이거. 와. 거의. 아우. 이래서 요즘에 구독자가 안오르는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축구도 아니고 뭐하는거야 이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왔구나 김건희 하이팅! 징그리게 우승 김건희님께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박수 많이 치고 욕먹고 갑시다